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혈기왕성할 때야 인생법칙이고 뭐고 그냥 앞만 바라보고 더 높은 곳을 향해 경주마처럼 달렸지만 백발이 성성해지는 이 나이에 이르게 되니 나름의 인생법칙이 자연스레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뒤늦게 깨달은 인생법칙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행복을 키워가는 여러분들만의 인생법칙은 무엇일지 궁금해지네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백발이 되어서야 깨달은 뜻밖의 인생법칙. 첫 번째, 늦게 성공하는 것이 더 낫다. 옛부터 소년 출세는 불행의 씨앗이고 인생의 독이 된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인생 3 불행론이 있는데 어린 시절 과거에 급제하는 소년 등과 부모와 형제의 권세가 높은 것 그리고 뛰어난 재주와 문장력을 불행의 씨앗으로 봤습니다. 일찍 출세하면 교만해질 수 있고 부모 형제 잘 만나면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있으며 재주 많고 문장이 출중하면 안일함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아니더라도 일찍 성공했다고 끝까지 그것이 좋게 유지되라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또 지금까지 안 좋았다고 끝까지 계속 안 좋으라는 법도 없습니다. 제 친구들만 보더라도 남들 과장달 시점에 벌써 임원이 되었네 사장이 되었네 돈을 많이 벌었네 하며 의기양양해서 모임에 나오던 친구들은 어느덧 자취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남보다 일찍 떠오른 만큼 저물기도 남보다 일찍 저물었기 때문이에요. 일찍 성공했다가 저물어서 남은 여생을 화려했던 시절을 곱씹으며 후회스러운 나날들을 보내는 것보다 대기만성, 늦게 성공하면 인생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어려움과 불행은 모두 뒤늦은 성공과 행복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테니 이보다 아름다운 결말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성공 한 번 못해봤다고 좌절할 필요 절대 없습니다. 세상 모두가 깜짝 놀랄 뒤늦은 성공이 다가오고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레조급한 마음에 포기하거나 멈춰서는 절대 안 될 일입니다. 백발이 되어서야 깨달은 뜻밖의 인생법칙 두 번째 인생 대박은 쪽박의 지름길이다. 한방의 인생 역전한 사람치고 끝이 좋은 사람은 가뭄에 콩나듯합니다. 모두가 바람하지 않는 그 로또 당첨자들의 최후를 봐도 그렇습니다. 평생 한 번 오기도 어려운 그 큰 행운을 거머쥐고도 그걸 다 털어먹는데 불과 5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쉽게 들어온 돈 쉽게 나가는 법이고 준비 없이 맞은 대박은 쪽박의 지름길입니다. 혹시 지금 한방의 인생 역전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감나무 밑에서 홍시 떨어지길 기다리다 하지 마시고 대박을 거머쥐었을 때 그 행운을 지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단단히 말이에요. 실력이 없으면 대박도 쪽박됩니다. 백발이 되어서야 깨달은 뜻밖의 인생법칙 세 번째, 나이 50도 절대 늦지 않았더라. 나이 50만 돼도 사회에서는 이제 퇴물 취급을 하지만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 보니 50이란 나이도 꿈을 준비하기에 전혀 늦지 않은 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유, 50이면 뭐 돌이라도 씹어먹죠. 40대의 절정길을 맞고 50대에 들어서면 인생 하얀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들 하지만 60대의 인생 황금길을 보내기 위한 최적의 준비기간은 바로 50대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인생 최고의 시기를 보내기 위한 베이스 캠프가 바로 50대라는 걸 잊지 마시고 꿈을 설계하고, 목표를 세우고, 공부하고 몸을 만드는 데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50대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 후반전이 많이 달라집니다. 백발이 되어서야 깨달은 뜻밖의 인생법칙 네 번째, 누구에게나 기회는 온다. 세상일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젊은 시절 남보다 뒤처졌다고 인생 후반전마저 찌질하고 초라해지는 것을 맡아놓은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점점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고 각 분야의 기득권자들이 쌓아둔 높은 장벽도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이 틈을 잘 이용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반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지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계속 밀고 나갈 수만 있다면 누구에게나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기회는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나이는 들었어도 마음은 청춘이라고 말씀하시죠. 푸념 섞인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청춘을 살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행동으로, 과감한 실천과 도전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고 또 아직 포기하기도 너무 이릅니다. 너무 젊어요.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꿈이 있는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리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